네 여러분 12주차 마무리 했습니다 어떻습니까? 우리 프로포서 라이딩 쓴 것들 쭉 들어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제안서들을 썼죠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practical, 실용적인 제안서를 해줘서 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과제가 Research Report로 가겠습니다 우리 Casual Writing은 두 개, 과제를 이번 주는 두 개가 아니고 그냥 하나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Research Report 오늘 우리 2교시 때 다뤘던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네 우리 영상을 한번 청취하거나 또는 한번 들었으면 아마 감 다 잡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료실에 Research Report 자료를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다시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거 네 궁금한 그런 Question 하나를 한번 생각해서 네 한번 여러분들이 좀 조사해보고 실제로 굉장히 조사가 굉장히 뛰어나니까 조사도 해보고 또 그래서 뭔가를 찾아낸 The Answer 솔루션이 되겠죠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이렇게 도움이 됐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오늘 배운 Research Report 형식을 통해서 한번 네 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가 생각보다 좀 양이 아 이게 조금 네 어 뭐 A4 한 장 정도긴 한데 네 뭐 살짝 이거는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구요 네 어쨌든 적절하게 네 우리 뭐 한 장을 조금 넘어가도 되긴 합니다만은 아 여러분이 조사한 거를 좀 잘 정리해 가지고 네 이런 형태로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한번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이 조금 많아질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한번 좀 정리해서 네 좀 좀 줄여서 한번 네 해보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과제는 다시 정리하면 네 Research Report 입니다 네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을 한번 평소에 생각하던 거 또는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아 그래서 네 어떤 결론이 났고 그렇다 네 이걸 한번 과제로 다음 주까지 네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제는 네 가능하면 토요일까지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늦어도 토요일 정도 네 그러니까 아 주말에 네 녹화를 보통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아 공지를 하지만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아 토요일 정도까지는 네 과제를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 12주차 네 네 굉장히 하여튼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 저도 여러분들 좀 음 중간평가 네 아직도 좀 많이 일들이 막 밀려 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 좀 네 좀 여유있게 여러분들 아 그냥 아 네 시간을 좀 아 네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음 과제 네 다음 주까지 해주고 아 한 주 건강하게 네 어쨌든 이제 조금 코로나가 다시 조금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좀 소셜 디스턴스 네 마스크 쓰기 기본 네 네 washing hands 네 꾸준하게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게 한 주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week everyone bye bye take care